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선을 넣어서 제목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사원 실적 이라고는 미완성표가 있는데요 여기다 사선을 긋고 사선 위에다가 월 밑에다가 이름 이라고 하는 제목을 입력을 하고 아직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놓구요 커서를 놓고 오른쪽 단춘 눌러서 셀 서식 이라고 하는 걸 누릅니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옆에 보시면 테두리 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여기 미리 보기가 있는데 미리 보기에서 사선을 걷는 것이니까 요 부분 클릭을 하고 일단 선의 종류는 기본으로 하구요 선의 종류는 기본으로 하고 사선을 그었습니다 확인 그럼 사선이 그어졌죠 이 안에다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위에 뿐 부분 월 이라고 입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다음 칸이 김만수라는 칸으로 넘어가니까 엑셀에서는 한 셀에서 다음 줄로 내려가려면 알트 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런 다음에 월 이라고 하는 곳 앞에다 대고 스페이스바로 밀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물론 지금 이 글 크기는 작게 한 것입니다 크클 경우에는 블록을 해 가지고 글씨 크기를 6이나 8 포인트 정도로 작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 버리면 커서를 받게 되어주면 아까 먼저 사슬을 그었고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한 것이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1월서부터 월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5월까지 자동으로 마무리가 되구요 그 다음에 1월 분의 합계 그러면 커서를 넣고 이 꼴 일단 기본적인 수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합계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수식으로 이 꼴 C에 6번 좌표 그 다음에 더하기 C에 7번 더하기 C에 8번 더하기 C에 9번 더하기 C에 10 하고 엔터를 쳐주면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점에다 대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5월 달까지 합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요기까지 입니다